Q. 락스의 공연 Q. 락스의 공연 Q. 락스의 공연 Q. 락스의 공연 여기 문에도 사인해도 돼요? 네 여기도 그냥 막 사인이랑 낙스랑 다 해도 돼요. 바로 낙스 들어가지! Q. 락스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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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아? 여기도 써도 돼요? 여기는 팬들이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내 흔적을 다 더 남겨야지. 와우, 너무 잘한다. 저에게 가서self 흔들던 소프사이. 우와! 나는 없어, 나는 sombrứ. 나는 아이템으로 만들고 나는 나는 그런데 당신의 와이브! 나는 내가 뇌의 옷을 입고 나는 예상을 입고 나는 많은 것을 입고 나는 웃음을 입고 나 사진 얘기해! 자 주문 받겠습니다. 손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 범규 라떼요. 범규 라떼요? 범라! 지금 주문이 돼? 양초 언제? 그러면 나는 7,000원인데 수빈 메리카노? 나는 슈닝카이 마키아토랑 하트 딸기 마키아토랑 딸기 태연 하나 찍으면 돼 뭐야? 딸기라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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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사인해도 돼요? 자 여러분 주문 받겠습니다. 저 딸기라테연 하나랑요. 준비했어요. 저 플레인 시콘 하나요. 진짜로? 아니요. 진짜 저 플레인 시콘 하나요. 진짜 죄송합니다. 플레인 시콘 저는.. 아 네. 죄송합니다. 방충이 귀! 방긋이 귀! 네 손님 주문하신 플레인 시콘 나왔습니다. 아 아직 어려우신 거예요? 어. 음료 음료. 잠시만요. 나 딸기라테연 시켰어. 모하분들 주문할 때 민망하지 않을까? 슈닝카이 마키아토 하나요. 네. 그냥 마키아토 주셔야 하지 않을까? 네 손님 주문하신 딸기라테 나왔습니다. 아 진짜 딸기라테연. 이거 딸기마카롱 나오는 거 같은데? 네. 이거 내가 씁니다. 딸기마카롱. 네. 네 연준님 주문하신 딸기마카롱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은 진짜 너무 맛있네. 딸기마카롱 맛있냐? 어. 마키아토 맛있어. 저희 때문에 약은 죄송합니다. 야 수빈아. 궁금한데 맛있네.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아 마카롱이 진짜 맛있어요. 미쳤네. 고기아토 그렇습니다. 이거 안 놓을 거 같아요. 어? 네. 맛있어. 여기있어요? 웃음. 아 여기 왔어? 아 지금. 다 되어있어요. 마키우세요. 왜? 아. 렛 Abdeln고가 네? 네. 무슨 일정도 다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받았어? 주셨어. 야 이거 갖고 하고 싶은 사람. 있냐? 너 하나? 갖고 와. 달기맥한 갖고 하고 싶어? 주셨는데 많이? 있으면 돼. 이거 갖고 하고 싶어? 취향 사이 아닐까요? 뭐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은 아메리카노 좋아할 것 같고 채연이 같은 애들은 라떼만 먹으니까 라떼 좋아하시는 분은 라떼 좋아할 것 같고 저같이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라떼도 할 것 같고 근데 제일 잘 나가는 건 딸기라떼래요. 맛있다. 맛있는데요? 제일 맛있는데요? 제일 맛있는데요? 최근에 먹었던 마카롱이 제일 맛있는데요? 수량 두 장. 대형 선택. 아 연준. 이거 불러 рок. 아! 그리고 어떻게 알ığınятьlifting. 그런다! 어이가 dealing 못하는 거 진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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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엄마가 귀여운 게 나왔잖아. 6. 6. 5. 5. 5. 6. 6. 6. 6. 6. 7. 이렇게 셋이 돌아가면서 찍을래? 쟤가 나로 찍었으니까 내가.. 잠깐만.. 이게 무슨.. 얘가 내 배경으로.. 아.. 그래? 셋이 돌아가면서 찍자 그러면.. 그럼 내가.. 너랑 찍을게. 네가 봉귀랑 찍어. 손 대래, 손 대래. 표정을 근데 좀 더 유지해야 될 듯? 아니 얘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책네. 그럼 찍어주세요. 수령 선택. 무조건 투정이야? 자, 벙경. ㅋㅋㅋㅋ 아 얘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안 돼. 안 돼! 완벽하다. 이걸로 해주세요. 형이랑 찍었어. 나랑 찍었어? 네. 네. 연준이 방에 해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가야? 응? 아니 그냥 뒤통수 보이길래. 봐봐. 연준이 형 미쳤나 봐. 어. 하고 이거 봐. 나 때리려고 해. 마지막 잘 나왔네. 가자. 오우. 피에만 한 번만. 써. 한 번 써. 잘 어울리는데.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저희 팝업에 와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이렇게 굉장히 크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우리만의 공간이 있는 것 같죠. 여기 또 카페까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즐길 거리가 많다. 그래서 충분히 올만하다. 앨범은 그대로 재현해놔서 여러분들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있었던 소품들이 다 그대로 있어서. 너무 좋다 근데. 아무튼 또 이렇게 팝업스토어에 오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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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